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가장 저격수 노릇을 하고 있는 젊은 정치인 두명이 있죠. 바로 김용민, 김남국인데 정말로 상대방 진영에 깔거리가 하나라도 생기면 웬만한 레카 유튜버보다도 더 빠르게 해당 이슈를 물고 들어와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공격을 해서 정말로 공격 횟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네트인들 사이에서 김남국의 저격 시리즈까지도 게시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김남국이라든가 김용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여당 쪽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정치를 이따구로 하고 있는게 보기가 싫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민이라든가 김남국을 비판하는 게시글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나무숲이라는 곳을 통해가지고 공개가 되었는데 여의도 대나무숲은 대한민국 국회의 사무처 직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보좌관이라든가 정당 사무처 관계자 등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의 임명 게시판으로서 여기에서 비판이 나왔다는 것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비판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나 해당 글의 워딩으로 보았을 때 여당 진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해당 글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도 공유를 했는데 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해당 글의 제목은 똘만이 정치 좀 그만하시라 라는 글이었고 어떻게든 상대방 대표 까내리기 바쁜 우리당 청년 배지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해당 문장에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마도 여당 진영의 인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은 국민 보시기에 썩 합리적인 문제 제기도 아니고 해묵고 변변차는 의혹을 끌어들여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는 모습이 눈물겹게 창피하다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애초에 당신들 자격 미달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들이 그나마 소리 내어가지고 조롱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곧빛불리 망아지 같은 당신들을 제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또 민이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외치겠다 그만 좀 하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수준 낮은 정치로 혐오와 불신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며 국회를 그저 시비나 걸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시정 잡배다이로 전락시키지 말고 가뜩이나 혁신의 히읗도 간모잡고 있는 우리당의 발목을 더는 잡지 말라면서 청년의 이름에 청년 정치의 사명에 먹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고 언론 보도량과 화제성으로 자위하지 말라라고 비판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해당 글이 전부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김남국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의정활동을 해줘야 아마도 정권 교체에 많이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아마도 김남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뭔가 민주당이라든가 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보다는 본인의 국회의원 생명 연장 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진영의 지지자들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그 다운그레이드 버전 정도라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고 있는 집 보면은 굉장히 조국스럽고 실제로 조국 소우대 출신인데 외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뭐 이런 스펙적인 부분에서 보았을 때는 조국보다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의 조금 다운그레이드 버전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김남국이 금배지를 몇 번이라도 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은 아마도 김남국 의원의 미래는 정청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김용민 김남국 의원 화이팅!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용민하고 김남국이 수호하고 있는 조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인의 sns 활동 때문에 큰일이 나게 생겼는데 얼마 전에 조국이 한 자영업자를 좌표를 찍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사건인가 살펴보면은 얼마 전에 조국의 좌표 찍기 논란이 화제였는데 광주 지역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배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날 광주 4.19 혁명 기념관 통일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비판을 했고 해당 토론회에서 배씨는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자영업자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을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대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을 거론을 하면서 서민의 삶을 1도 모르는 패션 자파들이 시금 만원도 못 줄 것 같으면은 장사 접어라 하는 등의 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다고 어이가 없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후에 배씨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크게 화제가 되었고 이에 대해서 대깨문들은 상당히 불쾌감을 도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조국은 현 정권을 비판한 배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MBC 방송을 자신의 SNS에다가 일명 좌표 찍기를 했고 그 때문에 자영업자 배씨는 대깨문들로부터 많이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배씨의 주장에 의하면은 조국이 좌표 찍기를 한 후에 급렬 지지자들이 가게에다가 막 전화를 하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을 퍼부하고 죽여버리겠다는 등 온갖 협박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당 논란은 언론의 보도가 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고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저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민정수석이 할 짓이냐는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국의 좌표 찍기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 배씨 등이 소속된 호남대한 포럼 연대 측에서 좌표 찍기를 한 조국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호남대한 포럼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현 정부의 지지자들의 반론도 환영을 하지만은 극단적인 지지자들이 평범한 시민의 생활 기반을 무너뜨려 버리는 불법 행위, 린치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했고 포럼 측에서 밝힌 고소 대상은 포럼에 대해서 악의적인 왜곡 방송을 내보낸 MBC 라디오 시선집중의 책임자하고 직접 허위 사실을 유보한 임경빈 작가 그리고 방송 내용을 SNS에다가 올려가지고 카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조국 등 3명을 고소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나 좌파 성향의 유튜브 채널 헬마우스 출신인 임작가 같은 경우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포럼 전체를 정치적인 편향단체를 왜곡을 했다라고 포럼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자영업자 배씨 같은 경우에는 해당 포럼에서 사퇴를 하겠다면서 여러 운영위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들이 산적되어 있으며 생계 문제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느닷없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어가지고 의견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요. 네 아무튼 해당 포럼 측에서 조국이라든가 MBC 또는 해당 작가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받을지는 의문이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또다시 국민들은 지금 대깨문들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지금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을 것이며 전문가들 역시도 과거에 우리 정치사에는 정치 깡패가 존재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게 지금 디지털로 옮겨간 것뿐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권력자를 비판을 하거나 본인들 진영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자신과 반대의 입장을 가진 이들에게 대낮에 몰려가가지고 강목을 휘두르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과거에 대통령은 흥미로운 양념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당 진영에서는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의사표시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쉴드를 치고 있으니 극렬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가 더욱 더 심각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